하고 있어 형 목소리는 빼주세요 이제 선포해주세요 자 갑니다 공개 타 앵글라 타 가버렷 선포했다 떴다 네 지금 오른쪽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무슨 책같은 모양이 보이실겁니다 그 모양이 지금 우리가 공성이 시작되는 시간을 알려주는거에요 무슨말이냐 우리는 공성을 20시간 뒤야합니다 얼마 안남았어요 하루도 안남았어요 이게 그거에요? 각인의 아키움? 그게 공성 선포 아키움이야 하핳하핳하핳하핳 회사트어버드 하핳하핳하핳하핳 하핳하핳하핳 누구도 취소했어? 하핳하핳하핳 하핳하핳